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하고 아마추어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선거를 한 번도 치료보지 않은 사람이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고 선거도 없지 않습니까 선거대책본부 이런 것도 없고 공천관리위원장은 그냥 교수하던 사람을 앉혀놓은 거고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인 거죠. 대통령도 아마추어고 그러니까 좌익들한테 당해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건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건수가 나오니까 보시게 되면 오늘 동아일보의 이기용 대기자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참 잘 정리했네요.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권과 공천권을 지고 학살이라고 불러도 좋을 법한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제거를 했는데 뭐 다 숨을 죽인다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좌파진영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 뜻대로 했다가는 더 이상 이 마당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런 그런 아주 정확한 메시지가 예상사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뭐 그런 원탁회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확실히 조율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고 우익들은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선거까지 지금 좌익이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을 보도 뻔한 겁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총선에 여론이 좋으니까 뭐 이번에는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번에 반드시 압승해야 될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아마 선거를 만들어 가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이경 동아일보 대기자가 참 정확하게 판단하셨는데 더불음주당의 공천파동은 한국 정치사의 기록을 세울 정도다. 그렇지만 놀랄 정도로 반발이 적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파정권 무력화와 좌파권력 창출이라는 목적지를 향한 대우에서 반발하거나 이탈하는 자들에게는 앞으로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무험의 경고가 양들의 이탈을 막는 전자 펄스펜스처럼 진영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 대우를 일사분란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윤정권 퇴진 윤정권 심판 그렇게 나가는 여기다가 선거까지 장악이 됐으니까 뭐 불을 보도 뻔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동안 긴가민가하시는 분들도 지금 정도면 공박사 이야기가 맞아 떨어지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나시겠습니까 지지자 개개인도 행동대원처럼 당결한다.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에 대한 좌파 지지자들의 호응은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싫어도 좌파라면 모두 윤석열 심판이란 깃발 아래 모여야 된다는 친문 지지자들의 권력 의지의 반련이다. 4.15 총선에 비해서 훨씬 더 우파 진영은 더 분열적이지 않습니까 분열적인 것이 국민의힘의 행동 자체가 그렇게 분열을 낳은 발언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친문학설이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지역구에서 이재명당을 찍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의 바탕에는 민주노총과 정교조 등 온갖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종으로 행으로 얽혀서 거미줄 같이 구축한 촘촘한 네트워크가 깔려 있다. 아주 운좋해 행운하라고 불릴 정도로 뜻밖의 사건으로 윤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당선의 모든 전리품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그냥 닦아 먹어버린 것 같아요. 그 윤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했던 일반 시민들의 의사는 전혀 윤 정부에 반영된 게 없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통해서 본인이 권력을 창출 했지만 정작 권력의 과실은 본인이 다 그냥 그냥 향유해버린 것 같아요 . 그러니까 이제 뭐 한규환 씨가 지금 이끌고 있던 미래통합당 시절에 비해서 훨씬 더 분절적인 거죠 .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 우파에는 그런 리모콘 존재 가 없고 진영을 견인할 정신적 지위도 원로그룹들도 없다. 그래서 최근 들어 국힘 지도부가 돌발 악재에 대응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의사결정 시 뭔가를 염두에 두는 듯 미적됨에 자꾸 내재적 관점으로 덮으려 하고 대통령실은 호주 대사 문제 같은 악수를 두고 의대 정원 문제 굳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강경 대응을 거듭 외치는 바람에 한동안 잊혀진 경직된 이미지를 다시 상기 시키는 국민인데도 아무도 신속히 바로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리모컨을 쥔 자들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국힘당 지지자들은 불편해하겠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심기를 건드릴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의사 정원 문제 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가 이런 총알발의를 하는 겁니까 앞이 이런들 관련 부처장들이 나서서 하고 뒤에 상황이 좀 심상치 않으면 대통령이 이런 수습책을 마련해서 다 이런들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방법이 나가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런들 그냥 선거 문제 덮을 때부터 모든 운명이 예고가 된 겁니다. 처음에 선거를 덮을 때부터. 그러니까 찬상윤 대통령은 그냥 경제 공동 운명체 정도의 컨셉인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정직함이 없는 겁니다. 솔직함이 없는 거예요. 싫어하면 무엇이든 만들어서 뭡니까 감방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싫어하면 선거도 이러면 그냥 깡그리 다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파장이 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여러분들 불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도를 그려야 여러분들 그 사람이 정도를 걷는 모습을 보였어야 지금도 정도를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의사 문제를 왜 이런들 사이로 4월 10일 총선전에 끌고 나온 겁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여러분들 정확하게 안 써 있으면 어느 코에 걸려도 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본인이 여러분들 성리의 전리품을 다 닦아 쓰고 보통 시민들이 그렇게 절규해 들으면 그걸 깔아 뭉겠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투표 관리 간 개인 도장 하나 이런들 집권 여당이 관철 못 시키고 선거를 치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이제 곡소리가 나고 본인이 뭡니까.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 되면 후회하더라도 그때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2년 그 한금 같은 시간을 다 여러분들 흘려보내고 도장 찍는 거 하나 여러분들 관철 못할 정도니. 도장 찍는 거 본인이 임명한 김용빈이라는 사람에 가 가지고 뭡니까. 선관위가 이런 착 달아붙어 가지고 여러분들 거부를 하니까 무슨 영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윤 대통령의 그런 행적들이 다 이런 발굴이 되지 않습니까.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한동훈 씨 여러분들 그 수사들이 다 퍼즐이 맞추지 않습니까. 어떻게 47개 여러분들 모두 죄목을 다 만드는데 그게 법원에서 하나도 인정이 안 되는 정도인지. 그거인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이기홍 대기자도 일체 선거 문제는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건들지 않지만 비교적 그래도 뭡니까. 좌익과 우익이 선거전에서 어떻게 맞붙어가 여러분들 게임이 안 되는지를 그냥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제 이유를 또 하나 더 한 거죠. 도태우를 목을 자른 겁니다. 그것도 이유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린 결정일 테니까 본인들이 책임지어야 될 몫은 책임지고 그다음 국민들이 책임지어야 될 몫은 국민들이 책임을 지겠죠. 그러나 수가는 너무나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엉성하고 정치를 처음 해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겸손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5.18을 헌법정문에 수료하는 그런 여러분들 주장을 안 한다고 사람을 짜르면 어떻게 됩니까. 황당한 친구들인 거죠. 그냥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들어가겠죠. 사람들이 그때 실제로 알겠죠. 저게 그게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안 알겠습니까. 사람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의 틀이라는 것이 딱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좌측 우측에서 막 사람을 밀어붙이더라도 무게중심을 딱 잡을 거 아닙니까. 그 틀이라는 것 자체가 엉성하니까 이놈이 밀면 이쪽으로 밀리고 저놈이 밀면 저쪽으로 밀리고 그런 형국인이니까 뭐죠.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